일단은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봤을 적에는 답답한 구석이 너무 많아 답답한 구석은 너무 많고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건 없고 무수하게 뜬구름 잡듯이 머릿속에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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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었다가 넣었다가 접었다가 넣었다가 근데 일단은 우리 언니가 지금 현재 행동이 너무 섣불렀다는 소리가 나와요 행동이 너무 섣불렀고 너무 마음만 앞선 형국이다 그리고 지금 언니 하시는 일이 장사 같은 거예요? 무슨 장사예요? 카페에서 카페? 어 언니가 하는 거? 이거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얼마 안 했어요 그죠? 몇 개월 했어요? 한 8개월 했나? 1년 안 됐어요 그죠? 이거 하는 순간부터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 아니다 느꼈을 건데? 네 그지?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시작을 했어? 음 그러니까 너무 할 게 없어서? 이거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그지? 어 오련이가 그래 음 생각은 급하고 마음은 급하고 생각은 깊지가 않아 네 항상 근데 이 카페를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어 이제 저 조금 들어가고 엄마하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모가 있어서 좀 속시끄러운 일도 많았고 그거 하면서 진짜 그냥 인생 짧게 살았지만 역대급으로 진짜 살기도 너무 싫었어요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들었죠? 네 정말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언니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서 이때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니 혼자 한 거냐고 묻는 거야 누군가의 도움을 해서 끌어왔는데 이 도움마저도 언니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였어요 네 그리고 본인도 생각이 성격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야 네 근데 옆에서 자꾸 혼수를 들면 너무 싫어 그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철이 너무 안 들었어요 음 네 철이 너무 안 들었었냐 음 엄마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철닭선이 없다고? 어 하죠 그죠? 부모는 누구나 자식을 보면 항상 불안하고 아직 어른이 안 된 것 같고 다 그렇지만 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언니가 진짜 철이 없어요 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너무 이제 나만 생각하는 위주가 너무 많아요 음 본인은 배려라고 생각하고 배려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은 내 고집으로 다 이뤄내는 거거든요 음 내 고집대로 다 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결국에는 어른들의 얘기를 조금 듣고 경청을 하면 좀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잘못되는 부분도 좀 바로 잡아갈 수가 있는데 너무 그게 안 돼 음 그리고 이 가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언니 이 가게 안 하고 싶죠? 지금 네 그치? 어 이 가게는 내가 봤을 때는 어 바로 적기는 힘들어요 음 문을 닫으면 모를까 어 문 닫은 지는 좀 됐고 그쵸 문을 닫으면 모를까 이 가게가 내 손에서 떠나기는 적기는 힘듭니다 아 나중에 손 틀고 나올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뭐 권리금 받고 이거 넘기고 이게 안 되고요 그냥 손 틀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막심하죠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죠? 네 그렇고 내년 6월달 7월달 되면 그냥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음 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음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음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고요 네 어 나아야 될 시기가 있고 어 또 열심히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언니는 어 어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뱅뱅뱅뱅 도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음 뭔가 할 수 없는 네 하고 싶어도 뭔가 이루어 갈 수가 없는 왜냐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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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철이 들어서 안 들어서 일단 다 떠나가지고 본인이 지금 현재 뭐냐면은 겪어왔던 부분들이 본인한테 굉장히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 스스로 마음의 재정비를 좀 하는 시기로 만드세요 네 네 굳이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런 운때일 때 내가 또다시 뭐를 하려고 하면 실수가 돼요 네 네 자꾸 아닌 길로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냥 어 지금 4월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10월달까지 그냥 푹 쉬세요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세요 어 뭐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그렇죠 뭐 알바를 하든 응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이럴 때는 그냥 훅 던져버리고 확 내려버리고 그냥 있으세요 네 그냥 있다가 10월달쯤 되게 되면 조금 움직이는 운이 들어와요 아 그때는 뭐냐면은 어 내가 뭔가를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어떤 공부를 좀 해 본다든지 근데 우리 언니 공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뭐 열공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뭐 이제 뭐 심오한 공부를 한다 이게 아니라 뭐 내가 학위를 받는다 이런 공부가 아니라 자격증이라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10월달 들어와 있거든요 응 그니까는 10월 전까지는 자꾸 뜬 구름만 잡고 엄한 생각만 하고 답이 없고 마음은 되게 급하고 막 그럴 거야 네 내가 급하게 가지지 말고 자기 자꾸 쪼지 말고 그러다 보면 급한 마음을 자꾸 가지고 생각 많다 보면은 내가 안 해야 될 걸 또 하게 된다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언니 스타일은 그럴 거야 네 분명히 이런 게 싫어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달라 들 거야 네 맞아요 아 그니까 그니까는 좀 별난 성격이야 어 네네 맞는 거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네 좀 그런 거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훅 내려놔 훅 내려놓고 10월달 되면 움직이는 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 움직이는 게 좋아 아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10월달쯤 되게 되면 어떤 쪽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라고 묻는다 그러면 커피라든지 뭐 네일이라든지 뭐 우리 뷰티 쪽 이런 것도 많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언니 나이 때 제일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부지런하지를 못해 네 안 부지런해요 절대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 또 뭔가를 배워서 내 가게를 내기 위해서 뭘 배우지는 마시고요 직장을 들어갈 생각을 하세요 음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배우세요 우리 언니가 이때까지 물론 짧은 나이가 아직 어리지긴 하지만 이때까지 내가 뭘 아는 내 직업군이 없어요 음 음 네 아시겠죠 그러니 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직업군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음 뭐 10월달 다시 한번 오시든 네 그때 되면은 조금 판단이 쓰시게 될 거예요 음 네 알겠죠? 어 네 그러니까 마음 좀 내려놓고 있어 네 별로 틀릴 거 없어 네 어 이뤄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잠시 잠깐 그리고 가게는 이 포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그냥 응 집주인한테 내놓는다고 그러고 완성복구 시키고 그냥 네 나오는 게 맞겠죠 빨리 네 빨리 손 터는 게 언니도 편할 겁니다 네 맞아요 어 그리고 가게는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네 응 잠깐 왔다 와서 슬쩍 보고 가지 막 달라드는 사람이 없어 막 우리가 쇼부를 봐야 되잖아 네 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음 그냥 스무직이 보고 가는 거 다지 음 그러니까 그냥 미리 포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그거 팔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언니 속만 더 애타 그러니까요 알겠지 응 엄마한테 전술 좀 듣고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거예요 네 알겠죠 응 그래요 그리고 언니가 공부를 마무리 못 했어요? 네 그냥 고등학교도 진짜 힘들게 끝내고 응 또 근데 그때 되게 운 좋게 그때 진짜 운이 좋았어요 응 어떻게 저렇게 회사 진짜 괜찮다더라 물류업을 잠시 했었는데 응 그리고 퇴직 끝 말고 나왔거든요 응 진짜 엄마가 인생이 업적이라면서 그거지 네 그렇게 그게 그거고 응 그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게 한 거라서 응 공부는 진짜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언니가 공부를 원래는 마무리 못 할 사람이야 네 잘 못 하겠어요 힘들어요 ADHD 못해 그러니까 ADHD 뭐 주의결표 장애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15, 16 넘어서부터 바람이 굉장히 많이 졌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응 저희 집에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어디에 뭔가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굉장히 왜 부표 하나만 들고 무리에 떠 있는 것처럼 덩그러리 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랬을 겁니다 네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15살 넘어서부터 시작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부터 제일 심했어요 네 그리고 FM인 우리 집에서 본인이 이 단어였을 거예요 하하하하하 되게 FM인 집이었니거든요 언니 집이 그런 거 같아요 어 엄마도 그렇고 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순리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집안인데 네 네 우리 언니만 좀 별났을 겁니다 네 맞아요 저희 이렇게 저희 집이 이혼가정인데 네 가족 이렇게 4명 중에서 제가 제일 진짜 골때리기 힘을 많이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본인 때문에도 마음고생 되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음 네 그러니까는 스물여섯 스물다섯 스물여섯 넘어가면서부터 응? 그때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것도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는 고식이 잘 넘기고 네 네 그러니까 스물여섯 스물다섯까지는 힘들다고 봐요 네 네 뭔가 안정되는 게 없고 맞아요 소속되는 게 없고 막 이런 소속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럴 거거든 네 네 근데 스물여섯 딱 들어서면서부터 본인과 자체는 안정되는 것도 많으니까 걱정하지마 응? 네 그러니까 엄한 짓만 하지 말고 응? 괜히 또 가게 한다고 벌시지만 않으면 네 뭐를 해도 괜찮아 알바를 해도 괜찮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세요 네 알겠죠? 어차피 스물여섯 전까지는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걸 해보는 시기예요 네 응? 급할 거 없어요 돈 버는 거는 나중에 벌어도 돼 응? 알겠죠? 까먹지만 않으면 돼 네 더 이상 좀 제발 까먹지 말고 네 알았죠? 응? 그러니까 근데 복은 있는 사람이야 내 복은 있는 사람이야 아 진짜요 응? 내 복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뭔가 복을 내 거를 찾아가고 내가 이제 내 금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 거를 쌓아갈 수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이 즉흥적인 것 때문에 항상 쌓아놨던 것도 한순간에 말아먹어요 네 그것만 조심하면 돼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마음 좀 내려놓으세요 네 알겠죠? 네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신작 꿈도 많이 꾸고 이렇게 조금 그런 게 많이 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저도 뭐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러 다니는 많이 보러 다니는 나이너인데 되게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니도 이런 데인데 왜 자꾸 선생님 말처럼 엄한 짓거리 하고 다니냐 그냥 아무것도 아예 안 하거나 나 같은 경우는 아니면 차라리 아실리 뭐하나 이렇게 딱 찔려야 되는데 진짜 약간 조금 그런 식으로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언니가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네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고 직성바람이라고 해서 내 성격 내 지랄 맞은 성격 때문에 내가 인생이 참 힘들게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힘들 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신을 받아라 무당이 되라 이게 아니라요 이런 기운들을 잘 달래고 살면 돼요 음 한 번씩 대접해 드리고 알아드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 좀 내려놓게 마음 편하게 좀 도와주시고 또 이제 하는 일에서 실수 없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빌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음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맘무당 만나서 괜히 기앓은 기로 해서 신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네 알겠죠 네 그러면 돼요 그런 거는 엄마랑 상의를 하시고 네 엄마랑 상의를 해서 무당이 되어야 돼 무당이 되어야 돼서 구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달래주면서 나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정성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내가 정말 무당이 되어야 될 정도로 그런 기운들까지는 아니거든요 응 아시겠죠 네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어 제가 친아빠랑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친아빠가 진짜 인생 그러니까 인간 말종 거의 그런데 뭔가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들어갈 것 같고 그냥 솔직히 안 보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갔다 볼 것 같고 아니면 진짜 뭔가 얼굴이 되게 썩었거든요 되게 건강이 안 좋아 보여요 아 근데 진짜 최대한 안 피하고 싶은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아빠가 되게 자주 가는 카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렇게 이렇게 마주쳤는데 물론 저도 차에 타고 있어서 못 봤지만 되게 뭔가 친아빠때문에 가게도 힘든 것도 되게 크고 내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 좀 엄마도 되게 책임 정가를 많이 물론 엄마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책임 정가 제일 많이 하고 커보니까 진짜 많이 저한테는 그냥 앞길마다 막는 사람이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큰일도 하고 싶고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싶은데 중골씨처럼 남으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되게 좀 그런 게 너무 신경 써서 꿈에도 되게 자주 나타나고 이렇게 쫓아오는 꿈 아니면 막 근데 아빠의 기질을 제일 많이 담은 게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더 열이 받아요 그런 아빠의 기질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언니가 네네 맞아요 아빠와는 지금처럼 지내면 돼요 안 보고 잖아요 열을 뭐 끊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지금처럼 지내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막 찾아올까 봐 아니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본인 악기를 맡거나 좋은 것이처럼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는 양반이기 때문에 음 그렇긴 해요 어 누군가에 오히려 누군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속박 받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굳이 어 아빠가 날 그래서 찾아올 일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보이진 않고요 어 그리고 어 본인이 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음 물론 누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모를까 음 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한테 어울리는 자비라든지 음 그런 게 있잖아요 음 저는 제가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되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 끼워 맞춰보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경찰에서 앉아서 그런 하는 사무직 말고 저는 그렇게 형사직을 진짜 마음 한켠은 되게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그런 거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추리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 대로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그런 거 음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탐정을 하세요 탐정 탐정 아 아 탐정 탐정하세요 그걸 잡으러요 음 흥신소라든지 탐정을 하세요 저한테 그런 거 맞나요? 맞죠 어 음 탐정도 시험 쳐야 되는 게 있다던데 아 진짜요? 나 합법적 됐잖아요 합법으로 됐잖아 아 그래요? 어 한번 알아보세요 아 저요? 어 괜찮아요 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학업에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네 근데 하지만은 뭔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음 왜냐면 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하기 싫어해서 그렇지 아 네 음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따지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역마살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어 이제 군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무직에 앉아있는 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직업을 찾는다면 뭐 뭐 역마살에 달려서 탐정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고 그죠? 음 그 흥신소도 마찬가지고 음 음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해보세요 탐정도 뭐 내가 홍보가 잘 되고 내가 잘하고 하면은 뭐 수입이 작지는 않던데 음 그래서 저는 뭔가 돈이 그거니까 그렇지 근데 돈은 시간이 그냥 때가 있어 때가 때를 맞닥뜨려야지 돈은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 시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음 음 너무 급하게 가게 되면은 마음만 앞서고 급하게 가게 되면 이번처럼 어? 이번 그 뭐지 커피숍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알겠죠? 네 조금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릴렉스 알겠죠? 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음 뭐 이번 연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뭐 저한테 큰 일이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음 올 8월달이 조금 어 돈의 손실도 크게 들어와 있고 어 8월달 자체가 돈의 손실이라든지 어 내가 마음에 극도로 치닫는 시기에요 음 음 예 그거는 본인이 인정해버리면 쉬운 것들인데 내가 인정을 하거나 깨닫지를 못하면 인정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굉장히 힘든 시기죠 근데 뭐 오늘 와서 이렇게 얘기 들었으니까 조금은 감내를 하시겠죠 그죠? 어 그리고 신변적으로 건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음 네 괜찮아요 됐어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명함한장 응 여기 있어요